오! 헬기! 헬기 조종하는거야?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같이가세요! 같이가면 되세요! 같이가! 야! 플렉스! 자! 오늘의 게임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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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G! COUNTER4! 따끈따끈한 겁니다! 오늘 나왔을걸 아마? 그래서 오늘 방송은 블리자드의 스폰서십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방송은 이 방송은 스폰서를 제공합니다. 블리자드에서 저한테 원하는 내용은 그냥 맘대로 하셔라 였습니다.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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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블랙업 PC 베타가 찾아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광대해진 뱀에서 1인! 2인! 또는 4인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는 누구보다도 오래 살아남는 것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인거죠? 80명 중에 살아남는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인 먼저 가서 연습해보자. 연습겸 오오! 오오! 지옥 지급 중! 오오! 와우! 나 양복 입고선 겁나 간신한다! 제비 추리 옷을 입고 어! 오 오! 겁나 빨라! 프레임 좋아! 오! 슬라이딩.. 와! 슬라이딩 되는 거 봤어요? 배틀 모드죠? 바로 들어가네? 아 지리네 와아 지리죠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나 정신병원 간다 정신병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정신병원으로어어어어 주변에 누가 따라오는 사람 없어 다행이야 정신병원에 나 혼자야 아이안아 어 안돼 아아 야 야 이거 있어 야 이 벗기고 보호고서 작성해서 보호가 오 완전 깜놀했네 소리 질러서 미안합니다 자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런데 이름 모를 창고 같은 곳 어 뭔가 훨씬 더 스피드감이 있네 실례합니다 아니 어떻게 쟤는 어떻게 저기 있었지? 와 씨 뭐야 이거 어 뭐야 슬라이딩에서 들어왔어 어 슬라이딩에서 들어왔다고 와 씨 아 나 아 아 아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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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내꺼 내꺼 처먹고 있는 것 봐 이놈은 자식이 와 우리 편 저거 봐 저 오 와 바주카포를 들고 달리는 저 늠름한 모습 오오 와 지린다 어디 내려가지 우리 편 어디 아 우리 통신기지 갈 건가 봐 오 저기 너무 가깝지 않나 아 안돼 아 아 아 살려줘 아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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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러니깐! 오, 대박이다. 뭐야? 뭐야? 안 돼! 안 돼! 아! 아! 오! 안 돼! 안 돼! 나의.. 나의 시대라고! 아, 내가 렌더링 너무 올렸잖아요. 아, 나 큰일 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아, 렌더링 2배로 올리라고 해서 2배로 올렸다가 이게 무슨, 무슨 일이에요, 지금. 아, 내가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진짜. 다 높음으로, 더 높음, 다 최고로 해. 아, 아, 티머니 같은 가방 열면 튕겨요? 아, 티머니 같은 가방을 열면 튕긴대요. 어디 가야 돼? 정신병원으로 우리,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정신병원이야. 아이고, 저쪽에 와, 적들 겁나 많아. 야,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야, 아,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야,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콜났다, 이거. 지금 난리 났다. 난 여기 가만히 있잖아. 엎드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야, 나 어떻게 하냐, 이거? 뭐야, 뭐야. 야, 야, 뭐야, 뭐야 이거. 좀비 뭐야. 좀비 뭐야, 좀비! 야, 좀비가 왜 있... 야, 좀비가 왜 있어! 야, 좀비가 왜 있어! 여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좀비 뭐야, 좀비 뭔데. 야, 문 열어, 문 열어. 나가나가, 나가, 나가. 어어, 어어어, 뭐야? 아, 틱겼어. 아, 뭐야 이거. 아, 딱.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아 저게 뭔가 했네 아까 왜 이렇게 사람 만나했다 진짜 아 나 에러 걸렸어 에러 걸렸어 아 짱이네요 여러분들 아 배그랑 완전 전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한글화도 아주 잘 됐네요 일단 한글어 더빙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뭔가 되게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다양한 좀 신기한 아이템들이 많네요 그 다음에 속도감이 빠르네요 무엇보다 그 다음에 FPS 확실히 연습이 되겠네 지금까지 컬 오브 듀티 블랙옵스 4였습니다 4 아 재밌네요 짱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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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네